지금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조화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오늘 말씀은 잠원 18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행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 중심에 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고백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진정한 즐거움은 부귀영화와 육체의 쾌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강도를 했을까요? 솔로몬 자신은 정작 온갖 쾌락을 남김없이 즐기면서 왜 백성들에게 혹은 후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를 쳐서 외쳤을까요? 예를 들면 경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돈 많이 벌어보니까 별거 아니고 큰 집을 사보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 결혼 그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안 하면 후회를 하니까 한번 해보고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남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보이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해보고 즐겨봤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은 네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또 원프를 나왔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리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안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었을까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구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죗된 삶을 후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하고 싶어서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죄는 안 지어봐도 그 해악을 가늠할 수 있고 그러나 의인은 행함으로 그 가치와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든지 다 해봐야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봐야 다 해보고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평생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끝나고 말 겁니다. 특히 죄와 쾌락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이미 그러한 악을 행하며 살다간 사람들의 족적, 그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얼마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하고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간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의로운 삶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치와 즐거움과 진정한 복을 가져다주는지 우리가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이 마치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혹은 실험실에 있는 모르모트처럼 자신이 행한 생의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반면교사. 좋은 것, 잘한 것을 내가 잘한 것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나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게 반면교사죠. 반면교사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은 얻었지만 예루살렘 성전보다 자신의 궁전을 더 사랑했고 여와의 재단보다는 사랑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우상재단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았던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추악한 자리로 떨어진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을, 그 중요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 병을 능히 지탱하며 관리해 나갈 수 있지만 만일 그 영혼이 상하고 고장났다면 어떻게 그 병을 견뎌 나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결핍, 인간적인 한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병약해졌고 왜 결핍이 되어졌는가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으셨고 어떤 질병도 어떤 한계도 어떤 결핍도 없게 하셨는데 마귀의 덫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찾고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이 침을 당하면 그런 침을 당하게 되면 불구나 장애자 혹은 기능불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침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영혼이 불구가 되죠. 영혼이 불구가 된다는 것은 영혼의 기능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영혼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면 인간적인 병약함과 결핍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온전한 영혼을 전제로 온전한 육체를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인간의 육체만을 온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먼저 인간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채워나감으로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지만 영과 육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범죄의 가담함으로 영혼의 상처가 나고 영혼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에르를 낼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여지없이 깨지고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먼지입니다. 즉 땅에서 아주 먼지 같은 고운 흙을 취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든 흙은 마치 진흙 중에서 머드처럼 그렇게 고운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생물들은 그냥 거친 흙, 거친 흙으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은 사람을 만든 고운 먼지와는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정성껏 만드셨는데 그 정성껏 만드신 그 속에다가 완전한 영혼을 만들어서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실상 인간의 몸은 물이 70% 이상이며 나머지가 9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구의 70%가 바로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70%의 물과 인간의 몸의 70%의 물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의 70%를 물로 만드시고 지구의 70%를 물로 그렇게 조성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땅과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비율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초능력과 거룩한 지혜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 터친 죄의 길을 가게 되므로 인간이 능력을 상실해서 자연재해를 초래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람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인간의 몸은 다 말라서 분해되어 먼지처럼 그냥 바람에 날려 붙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각가락처럼 먼지가 돼요. 먼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먼지처럼 되어서 날아가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육체는 점점 메말라가고 나중에는 먼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고장난 육체는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라고 말했던 것은 영혼의 능력으로 육체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니와라는 말은 잘 유지해 나가고 견디어 나간다. 온전한 영혼이 병약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잘 관리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완전하게 건강해져서 물공장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질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부족한 육신을 잘 보존해서 파멸에 이르지 않고 마지막 천국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완전해져서 무병장수 한다고 착각해서 왜 예수 믿는데도 몸이 아프고 또 예수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져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오만 가지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암과 전염병 그리고 신경성 질환 심지어는 요즘에는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아토피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류마티스 몸의 부조화를 초래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질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이 병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무병장수 시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병들을 다 이겨내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 안 아프고 건강에 살다가 9, 8, 8, 2, 3, 4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불지의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이기려고 아무 애를 쓰지 말라 그 병과 함께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병을 잘 다스리고 달래서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병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도 역시 인류가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전염병이므로 걸리더라도 죽지 않고 손상을 최소한으로 입도록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서 바이러스와의 공존 우리가 평생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망가진 자들은 육체가 불완전하고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육체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또 탐욕을 부리고 폭식을 하고 화를 내고 식이 질투하면서 걱정 의심하면서 육체를 혹사함으로 더 빨리 쉽게 육체가 소진되어서 말라져가고 수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방탕한 삶으로 자신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육체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다. 물론 반론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술, 담배 다 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사나도 90이 넘게 사는데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조심하고 사는데 그보다도 못 살았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은 단지 그 사람이 목숨을 길게 느려뜨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목숨만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장수는 아니지요. 육체 삶이 영혼과 잘 조화되어지면서 가치 있고 복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은 건강한 영혼이 약한 육체를 잘 이끌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신자들은 인간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기고 출세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먹고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느냐 이것을 불신자들은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건전한 영혼은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조화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히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과 사업과 건강 이거 잘되는 것이 삼박자 구원이다 하면서 삼박자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내가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존재 조건은 영혼이, 심령이 잘되는 것, 심령이 강건한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돌을 많이 닦고 그다음에 명상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가짐으로 육체의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모보세 오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중함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중하고 여호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쾌락과 우상 숭배를 앞세우며 그의 인생을 살았으므로 영혼과 육체가 조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스무산의 왕이 되었어요. 아주 일찍 왕이 되었죠. 그리고 40년간 왕론을 다다가 6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70세에 죽었고 그 전에 왕 사월은 80세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일찍 왕이 되었고 일찍 죽었죠. 아마도 그의 생애의 반 이상은 술과 예술과 여자를 탐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영혼으로 그의 삶을 잘 관리했을까요? 아니면 망가진 영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졌을까요? 어쩌면 초반에는 영혼의 힘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그는 인생의 후반에 우상 숭배로 그의 삶이 매우 고달프고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것 없이 다 했는데 마음껏 하면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즐겼어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항상 공고하고 항상 괴롭고 항상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인생이에요. 영혼이 평안해야지만 육신의 삶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말년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와를 경애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이기려니와 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유지하다, 견디다, 즉 건물이나 기계를 잘 점검하고 보수해가며 유지해 나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에 집중하고 막 과도하게 거기에 신경을 쓰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큰 질병과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의 심령 즉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영혼의 문제를 고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나 돈 문제, 환경이나 대인관계 문제를 잘 개선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당장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고치면 되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당장 쓰거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구워주세요. 돈 좀 구워줘 해가지고 빌려서 쓰면 됩니다. 서로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자꾸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직접 만나서 다짜고짜 따지면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막 따지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병이 걸려서 약을 먹거나 수술해서 고쳤는데 여전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술, 담배를 막 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그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다시 병에 걸리는데 두 번째 병에 걸릴 때는 이제 더 힘들어지죠. 더 악화가 됩니다.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자꾸 돈을 구워다 쓰고 카드빚을 지고 그리고 자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때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되지. 상대방이 맘이 안 든다고 해서 성질대로 가서 막 따지고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때는 악을 쓰니까 이긴 것 같지만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 하면서 나하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저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는 함정이 되며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를 자꾸 공격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심령을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나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하고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도 받고 또 어떤 때는 돈을 융통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과 불화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풀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다스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미쳤나 봐. 나도 몰라. 이럴 때가 많죠. 내가 말하고 행동해놓고는 나중에 왜 그랬지? 잘 모르겠어.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로서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위탁할 때 그때 내 심령이 잘 작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 아주 너무나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렇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보다 내 생각을 더 잘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하신다. 그 말이죠. 헨리 포드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데 이 포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큰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미국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포드 자동차를 세워놓고 어떤 젊은이가 그 본넷을 열어놓고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넷을 열어끼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공구로 두드려보고 아무리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이 도로를 지나가던 어떤 차가 딱 멈추더니 그 차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와서 여보게 청년 내가 한번 봐도 되겠나 하고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힐끗 쳐다보면서 노인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노인은 공구를 들고 여기저기 돌리고 두드려본 다음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게나 그러고 말을 했는데 청년은 역시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가서 마지못해 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엔진이 움직였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서 누구신지요 하고 부르니까 이 포드 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요.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다.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예화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 헨리 포드가 포드 차를 만든 발명가인데 왜 모르겠어요. 청년보다도 훨씬 그 포드 차에 대해서 잘 알으니까 가서 망치로 몇 번 두드리니까 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드셨고 육체는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육체에 대해서는 알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를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심령으로 그 병을 잘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다. 사람의 심령이 강건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얼마든지 그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그 문제를 잘 이겨내고 잘 건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당장 가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결코 낭패를 당하거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닫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잘 점검, 보수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너는 네 몸을 잘 건사하고 마지막까지 네 영혼이 강건하여 승리했구나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체의 문제를 육체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로서 저희 영혼이 살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를 잘 다스릴 때 그때 저희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봄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리에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영혼으로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